텍스트 정킥? 텍스트 정킥? 9일째! 9일째로 넘어가네요 12시 넘어서? 어 뭐야 양 아무도 없어 유즈맨 맞네 유즈맨 맞아 어 뭐야 하나 더 생겼네? 수수계 기롤? 기술과 직감은 뭐야? 직감은 뭐야 도대체 어 목소리 바뀌었네 소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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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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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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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 script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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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얘들아 x3 얘들아! 얘들아! 하하.. 아유 진짜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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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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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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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음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다 밀어버리자고? 어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나빴던 생각인 것 같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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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옵 오옵 끝났다 와우 이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똑냥이 똑냥이었어 새벽에는 지능이 원래 올라가요 제케가 저게? 하고? 진짜 아무도 없다 질문이 뭘까? 목소리가 왜 갑자기 어려졌어? 얘가 캐서린인거 아냐? 자유로워해 제1문 재결합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가 되있냐고요? 모든걸? 아 각자 다른사람이구나 아스타로드? 아스타로드? 목숨을 거는건 아니지만 목숨을 걸 만큼 재결합 의지를 굳히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플레이어들은 아 뭐야 목숨 건다고 했네? 거짓말 치고 있네? 목숨까지 거는건 좀 물론 게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조금 아 아 이것도 파이널 스테이지도 아 어쩐지 방금 좀 뭔가 할만하더라지만 뭐지 저거는? 저 이빨은 도대체 매달릴 수 없다는건가 저기에는? 저 이빨은 도대체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점프대 없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좀 밀어서 떨어트려야되나? 아닌가? 제이요? 음 저 밑에는 떨어트려야된다는건가? 어? 아니 왜 자꾸 아이고 아니 붙잡지 좀 마! 됐다 뭐 더 지진 않은데? 모더지진 않는데? 엣지 아니 방금 전 스테이지는 은놀이가 해주고 이제 세보미모가 하는건가? 그런지 기저귀 시안에 저 밑에를 밀어야 되지않나? 아닌가? 어? 어? 뭐야 혁자 물었어 진짜 수렴 천재 샤워텔리스 사업자는 안중 안중 1 해당 이렇게 저 밑에 아 점프텐 타고 가라고? 아아 맞구나 아 맞네 맞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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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밑에를 부셔야 되는 건 줄 알았어 뭐야 저 옆에? 아 쟤 개구나 살인마 이건 뭐야 엄마야 야 야 이거 밟으면 안 돼 바보야 아 뭐야 나 어디 갔어 아 아 안 아 어! 아휴 진짜 씨 정말 성질 나게 하시네 아휴 아휴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이게 아니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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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물약 먹었어야 되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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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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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개망했는데? 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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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씨.. 책 먹어야 되나? 아니 좀 비켜주세요! 올라가야 된다고요! 호그신가? 아니 뭐야? 매달려있는거야 뭐야? 저기요? 이 쪽으로는 못가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 쪽으로는 못가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쟤.. 아닌거 같은데.. 헉! 여, 시!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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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씨! 어휴 쟤.. 어.. 아아.. 아주그냥 아주그냥 전 뭐지? 어우씨 멍청한 여자야? 니가 이혼당하면서 나는 그거리에 대한 어떤 피해를 조언해 보지는 않아 아닌가 있나 아유 왜 저러시는거에요? 한탐정님 예전에 저기 벤당하셨잖아요 가서 주무세요 일어나셨나? 그리고 한탐정님 저기 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 벤할게요 아이디 또 만들어오셨네 자꾸 벤당하면서 자꾸와 아주그냥 혼날라고 수제떼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침 드시고 저 건강하세요 걱정되니까 아시겠죠? 왜 자꾸 이상한 소리해요 애들 다 이해 못해 왜 이상한 소리하고 계셔 베네서에요? 한탐정님 삐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됐다 깼다 깼다 아니야 한탐정님 저 마음이 여려 뭐라 하지마 삐져 건강하시면 됐지 끝은 아닌거 같아요 끝은 아니고 이거 한 4스테이지 더 할거 같은데 보스도 하나 있을거 같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스 그 아저씨 한번 나와야될거 같애 여기 와서 음 음 적게 물어서 죽는거야 저거 자유로우 자유로우의 제 2문입니다 응 응 어? 고에선사 그러게 남자밖에 없어 그러게 남자밖에 없어 남여미 남여미 남여미야 으흠 이거하고 한번 더하면 이제 보스 아니면은 이거하고 다음이 보스일거 같애 스테이지 3 아닌가? 다른 플레이어들은 참고로 아 평온한 일상이 좋다고 했대요 대부분 한 한 75%? 나무수는 뭐야? 평온한 일상이 싫어? 그럼 뭘 바란다는거지? 스펙타클한걸 좋아한다는건가? 뭔가 일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고 자극적이고 음 뭔지 알겠군요 세번째입니다 아압 자신만의 번뜩임으로 자신만의 번뜩임으로 뭔 번뜩임으로 깨라고? 뭐? 아니 저거를 넘길라 그랬는데 아니 이런 개같은 저 옆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아 이걸로 넘어가도 되겠구나 아 저 또 있네 저거? 어? 그냥 저거 있는데 가지말까? 아 다행히 평범한 거였다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 자식 진짜 아씨,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꼬아서 가고 있는 거지, 도대체? 다 올라간 거를? 아씨, 진짜 개빡시게 아니, 뭔 놈의 자신의 범뜩임으로 가보자야 범뜩임은 무슨 범뜩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다시 가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가자 아, 나 위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떨어져나 봐 아, 이거 설마 맵이 계속 바뀌나? 아, 나 위에 다 떨어져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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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에 다 떨어져나 봐 좋아요 지금 되게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완벽해요 그쵸?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왔는데 도대체 왜 왔는데 왜 왔는데 도대체 왜 왔는데 그리고 인도 안된 선생님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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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의의의 음 으의의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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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귀찮은데 아니 왜 이렇게 되는거야 도대체 아 개빡치네 표정 뭐가 이렇게 힘들어 오케 여기까지는 왔다 오케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아니면 저쪽으로 건너가버릴까? 갱이 왔나? 안 돼 안 돼 안 돼 엣 엣 엣 엣 엣 엣 엣 엣 뭐야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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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건너오시면 어떡해요 그대로 계세요 간 다음에 계속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고 아 진짜 싫어 아우야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오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 얘들아 잠깐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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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도둑 아 안돼요 어 오 근데 저거는 뭐야? 큰일이네 옆으로 넘어갈 수가 없네 아아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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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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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어렵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올라가 아 아 가만히 걸렸다 이거 오우씨 오케이 여기서 짐이 안된다 아 아 아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출발! 윗불! 돈이야! 빨리 왔어! 윗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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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잉 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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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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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포탈? 아 포탈이었어 저게? 아 포탈이었구나! 저 몰랐어요 포탈인지 블랙홀같이 생겨서 제 박살내는 방법 한 개 빼면 밀고 땡기고 다시 밀고 못올라가 저 블록 포탈이 아니라 블랙홀 맞으리 아 그래요? 안타기를 잘했어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겠으니 다 구셔서 내려오게 하면 되는거니 으흠 다행이로운 대상은 난 변화를 싫어해 여기가 중간이라고? 흠 참고로 다른 플레이어들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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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developer 흠 Là 오빵 보 저희 준비됐나? 준비됐나? A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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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H ADGE AICE AICE MMMMMMMM K tuvieron MMMMMM 어머머..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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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어.. 어.. довольно..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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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디야? 아씨 왜 절로 넘어가냐?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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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오네 아씨 뭐야 이거 그냥 다시 해야겠는데?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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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잇 아잇 아까 거기잖아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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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망했어 아까 잘 됐었는데 아까 저기 잘 올라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 일어나 보니까 저기 정신 차려 보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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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앞에 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 저렇게 날아가도 되나? 가불기 걸렸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 다행이다. 아. 뭐야, 체크 포인트 찍은 거 아니야? 올라가서. 올라가서. 보내고. 여기도 빼고. 올라간 다음에. 아, 또 있네 저거.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아, 노. 노, 위에 거. 아니야. 그냥 밀어버리자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지. 한 다음에. 올라가고. 밀어버리자. 고맙에. 어! 안 돼. 안 돼. 빨리,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야. 여기는. 뭐야. 랜덤박스야? 뭐야. 여기. 여기 아씨 와 안되었네요 불어시 극신인데 아.. 가차게임이잖아 오케이 아! 어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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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려는게 아니라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넥슨 구간은 뭐야? 요시! 요시! 겟또! 아.. 아니 왜 이러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없애버리고 아까 그 구간이 어디지? 흠 엣 엣 엣 엣 엣 엣 엣 엣 뭐야 쟤 왜 안내려와 뭐야 왜 쟤만 안내려와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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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시 겟도! 요시! 요시! 요오오! 요시! 요시! 요! 요시! 안되나? 안되나? 안되네 안되네 지금 세곱이는 5번 성공한 이후로 생각하기보단 밀어서 무너뜨리고 있다 에어시 겟도! 에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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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랜덤박스? 에어시! 주 Pennsylvania 주 뭐야? 전 원희 오옹이 너무 좋았는데 에어시 겟도! 에어시 겟도! 에어시 겟도! 에어시 겟도! 에어시 겟도! 오 뭐야 끝이야? 깨버렸어? 이야 어? 어? 진짜 이제 마지막인가 봐요 오늘 방송이요? 조금 조금 일찍 가야돼 사람들이 도박 가차 늘 못 끊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 여행을 통해 줌보스 아 줌보스일 수도 있고? 얘가? 멘탈히 미련한 전쟁에 도착하여 진짜 즐거워 여기까지 생기고 아직은 지금 오늘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점프패드 선물 하나 줬네 하? 지금 다시 으뜩해져 그런 질문 하지만 음? 나는 트위치 스트리머 서세봄이다 자유로의 최종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원하는 평온과 동반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평온? 무슨 말이야? 뭐 뭐 평온이 잠드소서 막 이런거야? 아 영혼이 평온 속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냐고? 아 평생 평온하기만 할 수 있겠냐고? 뭐 아니 내 인생에 평온이란 없는데? 도 도치라 아 내가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냐고? 아니 안 되어 있는데? 아 결혼 준비 됐냐는 소리야? 게임 안에서는 됐겠지? 오케이 오케이 예 결혼이 자극없는 병원이라는 소리가 아닐까? 그게 아는 소리가 아닐까? 괜찮아요 알았다 알았다 이제 전부의 준비를 정해졌다 예 다시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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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무지 두무지 진짜 유즈맵이었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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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내가 뭐 잘못했어? 응? 아니야?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런 건 처음이야 거의 한 5%만 준비 안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나 5% 될 뻔 했잖아 5% 될 뻔 했잖아 나 방금 이야 갑시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 잡고 나면은 또 다른 날도 있을 수도 ㅈ? 어 애기 목소리 같은애 소년? 소년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응 ad 이 부분은 배우지 못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원의 연체중은 그리스는 좀 더 맛있어졌어요. 이번 클리마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은 알겠다고요. 이 부분은, 이 걱정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마신اط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긴거죠 among the last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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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ㄲ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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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ㄱ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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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소린이 너 기다리고 갔냐? 에일 ㄱㄱ ㄱ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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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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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뭐야 얼씨구? 얼씨구? 흐흫 역시 아시마 아시마아시마아시마아시마아시마아ha 하지마 아니그거 타고 올라갈라했는데의 이자식이 아니이러면 easily 발로 차는 거 뭔데 에임바라 아 아 아 아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웃음소리가 호탕하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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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아무 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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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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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올라가야 돼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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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우 진짜 승질머리하고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올라가세요. 아우 야야야야야 이렇게 되는구나. 아 또? 아 잠깐만. 아 그만 좀 발로 차라. 아이고이고이고이고 야 이건 진짜 안 된다. 이건 진짜 안 된다. 아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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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좀 아니지. 하지마.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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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ㅏ아ㅏㅏㅏㅏ Tang 아유 진짜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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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으어엏 뭐야뭐야뭐야 아 노노노 아씨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됐어 됐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 그거는 건들지마 혼놀네 어 밟혀서 죽을 수가 있구나 저게 그냥 스톱만 거는 거 아니었어? 손 넘지마라 바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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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밤바바밤 아 호우주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그거 진짜 너 그거 너 그거 손 넘는거야 너 그거 너 할아버지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너 진짜 너 그건 아니야 하지 나 어디잇니 선 넘는게 아니고 계속 미니 지혜 쏘는건데 미니 굴블락으로 가서 없애주는건데요 아 뭐야 나 어디갔 야 얘 왜 안내려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아 아 망했는데 이거 아 아씨 망했다 이거 그치 망했지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하는게 낫겠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아 아 이게 최선이긴한데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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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이거 이거 믿으면 안되고 너눈눈 아,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디로 가야돼? 아, 이건, 이건, 이건 다시 가야될거 같아, 이건 다시 가야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오케이, 됐고, 손넘지 마라, 손넘지 마라 지금 계속 remains And it hurts 아, 진짜이 너가 죽지 않네 아 노노노노노 아 나 진짜 아 다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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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였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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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고 저 종은 뭐임? 아아아아 아아 종이 그거였지? 그 주위에 있는거 다 그걸로 바꿔주는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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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아아 아 생각보다 되게 쉬웠는데? 얘가 보스가 아닌가? 나 얼음 있는 데가 제일 어려웠어 진짜 진짜 거짓말 안하고 뭐래요 뭐래요? 아 아직 끝이 아니라고? 삐짜리나시네? 에에? 오케이 하고? 로 이슈타르를 아내로 맞이했던 질문 하나 더 있나? 뒤에 그림이 바뀐 것 같은데? 흐음 그러게 처음에 왔을 때는 당황해서 되게 진짜 마지막인가? 도대체 진짜 마지막인게 몇번째야 이제는 모르겠어 어디가 진짜 마지막인지도 생긴, 문 생긴거는 약간 진짜 마지막같이 생기긴 했네요 근데 하나 더 있을수도 있잖아 파이널 스테이지 혼신의 기술로 맞서자 천상의 문에 다다르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콕세보미모가 눌렀 때 마다 침막 외치는 모습과 다른게 없네 응? 응?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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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티코메니 오우 왜저래 직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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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인지 K인지는 말 안했다 뭐야 이거 가끔씩 저렇게 보너스가 있는 곳인가? 아이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긴 한데? 다음 저기를 봐야되려나? 아저씨 흐뭇하다고? 그러게? 보이는 거는 되게 흐뭇해 보이긴 하네요 아 그 다음에? 아잇 아잇 오오오 굳이 왜 글로 굳이 아잇 아직까지는 보고 하는거 없는데 저 아저씨가 아 이제 슬슬 시동거나보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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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랜덤 랜덤으로 바꾸는건가? 아 놔 거기 올라갈라그랬는데 어? 아 뭐야 어우씨 계속 랜덤으로 아씨 어디야 여기가 아잇 뭔데 저거 뭔데 저거 아 반대 반대로 가는건가 이거? 뜨킵 recognised 뭐오오오오 반칙 아 ah 난 이건 좀 반칙 아닌가요? 아우씨 개반칙인데 이거? 어? 여기도 이렇게 하고 하고 오 뭐야? 안보여! 안보여! 아휴, 진짜 아주 그냥 오오오, 개이득! 하고, 뺀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바로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한 다음에 두개하고 빼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으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옆으로 위로 올라와서 빼서 아, 이런! 눈! 아니, 뭐하는 어어!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체크 포인트 찍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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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뭐야 저 빔은 아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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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이 쪽 fonts 주둘리새 왜 그러냐고요? 못봤어요. 아, 저 혀로! 핥잖아! 아니, 뭐요. 아니, 뭐요. 아니, 뭐요.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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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닌가? 어, 뭐야. 저 불타는 거 뭐야, 저거. 불탄다, 불탄다. 오! 오케이, 나이스. 어? 마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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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꾸지마!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거의 다 왔어. 안 보여! 종소리 들려, 종소리 들려! 어? 아, 죽은 줄 알았잖아. 응? 뭐지? 깬 거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싸 하는 거 보니까. 마꾸지 마. 나 이겼잖아. 오오! 오오오오, 지지 랑고바라? 지지 랑이 俺はできた奴じゃねえけどさ。どう生き落とすんの?俺たち人間の自由なんだよ。 何が生きない奴だ。 とにかく勝負は俺の勝ちだ。こんなくだらねえ仕掛けに毎晩付き合わせやがって。こっから先は好きにやらせてもらうからな。 何が生きてくるかも。 お前が生きてる。 相手だし、お前が生きてる。 前が生きてる。 でも、お前が生きてる。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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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으으으음... 오 메네 도! 마사카... 텐정마데도 넘어 리킬 도와 네 상장사 김협에 출구 만든 멍청이 트루프리덤 넌 무료야 9일째 8시 10분 즉 Brewer 꿈이 기억이 나는건가 이제? 무료 남은 뭐야 그래도 이거 첫날에 비해서 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진짜 잘하게 된데 디디엘 그래도 많이 미화시켰네 다리털이 없자놌 그쵸 12시 31분 그쵸 받겠냐? 뭐? 이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싶어요 알죠? 알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게 있다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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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K엔딩이에요 C엔딩 아니고 저도 모르게 야 頭がちょっとおかしくなっちゃって、浮気したって思い込んでたっていうか、自分でもこんなことありえない話だって思うよ。実際、自分でもわかんなくなって、あ、これはこれでヤバい話だけど。 ちょ、ちょっと、本気で言ってるの? 本当のことなんだよ。全部、俺の幻覚だって、仲間や店長が教えてくれたんだ。 そんな話、信じられるわけないじゃん。 わかってる。でも、誤解されたまま終わらせたくなかったんだ。だから、読んでもらったんだ。 嘘でしょ?そんな。だって、私たちそのせいで。嘘よ。 嘘じゃないぜ。 ジョニー、オーランド。 久しぶりだな、キャサリン。 悪い。気にすんな。こんな話、誰だって最初は信用できないって。 ああ、あの話をエーリカから聞くまでは俺たちも。 あ、これケイジンエンディング이에요? それに、こいつが本当に浮気をやらかしてたなら、こんな協力してやるもんかよ。 あの、まぼろしのことでしたら、私からもご説明する所存でした。 店長さん? なんなの?どういうご... 実はな ふぅ... ふぅ... 全部、本当の話なんだ。信じてくれ。 ふぅ... 괜찮은 것 같은데 gef하여 결혼해 愛してる キャサリン 急に何よ すぐじゃダメなら いつなら そういう話じゃないでしょ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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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